이건 사기가 분명합니다 경기 안 나올 거였으면 미리 얘길 하던가 힘들게 비싼돈 들여서 표구한 우리는 뭐가 되죠?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들어가신 겁니다 제 입장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요. 여기까지. 오늘은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. 자리 찾아서 가고 있어요. 경기 지연 안내 하나 문구 나오고 그 위에 아무도 안 나오고 싶어. 아니 아니 아니. 어디 갔다 뭐 하시는 건데. 자체만. 이달의 핀을. 키비스. 탁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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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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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객님 배원드리 자막을 입장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응 MFC 선수들이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박수로 마저 주시기 바랍니다 신난을 통해서 선수들이 사러 간다 그분의 카드가 이루어진 장원 르기 르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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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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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